아우, 침부터 닦고 가실게요 오늘은 이렇게 무엇이 땡긴다, 그냥 땡긴다를 알아볼 건데요 치킨이 땡긴다, 비올 때는 파전이 땡긴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매일매일 고민의 연속이죠 우리들의 평생 고민을 영어로 한번 풀어봅니다 그냥 땡긴다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땡긴다를 보면서 제일 쉬운 거는 당연히 What do you want? 하면 그냥 I want some chicken I want, 그치만 우리의 땡긴다 이걸로는 못 살려요, 그냥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땡긴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는 craving, craving, craving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What are you craving tonight? What are you craving tonight? 오늘 뭐 먹고 싶어? 뭐가 땡겨? I'm not craving dumplings today I'm not craving dumplings today dumplings, 만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만두가 안 땡겨 만두는 안 땡기는 것 같아 I've been craving some burritos these days I've been craving some burritos these days 요즘 나는 부리또가 땡기더라 요즘 나는 부리또가 좀 땡기더라 She has been craving Korean food She has been craving Korean food 그녀는 요즘 한국 음식을 땡겨 하더라고 이 craving을 crave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I have a crave for something spicy I have a crave for something spicy 나는 매운 게 좀 땡기는데 craving 이렇게 해서 craving을 알아봤는데요 정말로 저희가 땡긴다 할 때 무엇을 원할 때 crave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feel like crave랑 비슷하게 feel like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I feel like Chinese tonight I feel like Chinese tonight 나는 오늘 중국 음식이 좀 땡기는데 나는 오늘 중식이 땡기는데 Do you feel like Thai today? Do you feel like Thai today? 오늘 Thai 음식 땡겨? 오늘 Thai 음식 땡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치킨이 땡긴다 무엇이 땡긴다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반대로 I feel like 하고 chicken I crave chicken 원하는 음식이 이 표현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crave chicken I feel like chicken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할 때 그냥 땡긴다를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그냥을 알아볼게요 한국말처럼 정말 쉽습니다 just 라고만 하면 됩니다 I just want some fruit 난 그냥 과일 좀 갖고 싶어 과일 좀 먹고 싶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I just want to watch a movie 난 그냥 영화 보고 싶어 이렇게도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just에다가 because를 합치면은 대답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why do you want chicken again 라고 누가 물어보면 just because 그냥 이라는 대답이 됩니다 just because 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이유 없어 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이것은 대답을 할 때만 사용되는 걸 명심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에선 why do you want to go to the mall 왜 백화점에 가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just because 그냥 그냥 가고 싶은 거야 뭐 별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두 개를 합친다면 그냥 땡긴다 어떻게 말하냐 just crave 입니다 I am just craving some Italian food tonight I am just craving some Italian food tonight 나는 그냥 이탈리안 음식이 땡겨 오늘은 이탈리안 음식이 좀 땡겨 라는 의미고요 I just crave some hamburger I just crave some hamburger 나는 그냥 햄버거가 땡겨 사실 땡긴다는 게 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라는 걸 많이 붙여서 써서 제가 오늘은 그냥 땡긴다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음식이 땡길 때 just crave 라고 하고 음식을 얘기하시면 되니까 그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땡긴다를 want, crave, feel like 그냥, just, just because 그냥 땡긴다 just crave 이렇게 쓰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냥 비빔밥이 땡길 때는 I just crave some 비빔밥 I just crave some 비빔밥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땡기는 것, 땡기는 음식 골라봐서 영어로 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Bye and be everyone Bye and be everyone Bye and be everyone Bye and be everyone